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술장 입니다. 오늘은 팔공산 북사면에 있는 다산면 응추리 우리 조경과 구술장 농장에 여기가 고사리 밭입니다. 고사리 밭인데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돼지감자 똥단지라고 하죠. 똥단지가 이렇게 심히 제절로 자생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캔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 염소들이 이렇게 다 뜯어먹고 지금 줄기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물론요 돼지감자를 담을 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홈입니다. 그런데 제가 캐 본 바로는 홈이 더 좋지만 이렇게 뾰족한 거 뾰족한 게 작업하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감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뾰족하면 찢을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넓은 것 보다가. 넓은 건 이렇게 씻을 수도 다 상체가 나는데 뾰족한 건 이렇게 씻을 수도 상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뾰족한 거를 선호합니다. 이런 뾰족홈이라든가 이런 갈퀴. 뾰족홈이라고 최신함.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캐 보는데 오늘은 많이 캐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몇 개만 캐 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 돼지감자 거든요. 제가 큰 놈이 나오죠. 돼지감자는 줄기 정 밑에서 줄기에서 한 반경으로 25cm, 30cm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도깨비 동물기 전통이죠. 돼지감자 먹는 법. 차로 끓여서 먹거나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저는 생으로 주로 먹습니다. 돼지감자를 얇게 썰어 가지고 그늘이에 말리거나 볶은 돼지감자를 차로 끓여서 먹는 거죠. 볶은 돼지감자는 이눌린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감자는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어 남녀 노소 누구나 섭취가 가능한 식품입니다. 돼지감자는 세상에서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칼로리는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돼지감자의 성분은 이눌린 외에도 단백질, 회분, 당질, 칼슘, 비타민 B, 비타민 C, 나이아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돼지감자의 이눌린 성분은 인슐린을 정상치로 유지하는 데 유효한 성분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돼지감자의 사용의 당뇨 환자들에게 꾸준히 되어 왔던 것입니다.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돼지감자는 식이섬유, 합류율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장내의 유산균을 증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비의 특효라고 합니다. 최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최장은 당뇨와도 연관이 있는 기관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작용을 합니다. 돼지감자의 경우 이러한 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때문에 돼지감자 요리를 많이 먹는 에루살린 사람들이 최장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요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요정도면 한 6, 7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씻는 모습하고 먹는 거를 같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두번 씻고나마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번째는 하나하나 손으로 잡고 흙이 없는가 확인하고 씻어서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을 때 손질해가 먹어야 될 겁니다 아마 흙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깨끗하니까 흙을 사람들이 약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황토같은거 먹잖아요 산삼같은거 묻어있는 흙을 먹잖아요 그것도 약된다고 먹을때 손질 한번 해가지고 저런건 없는데 요런곳은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가위에 붙어있거든요 이걸 나중에 손질해가지고 먹을때 먹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돼지감대를 요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재배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왜 돼지가 재배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음연을 따지지만 제가 고사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름을 존았는데 그걸 갖다가 먹고 자란 놈입니다 오늘 수확한 돼지감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첫맛은 약간 비릿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삭아삭하고 뒷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작년에 제가 2월달에 캐가지고 막 썩은게 많아가지고 별로 못먹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0월달에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맛이 고소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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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